OK 안녕하세요. 무선문 아시아프입니다. 제품 이름을 뭘로 할까? 고스트바디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. 이거를 미니 락고스트라고 할까요. 미니 락고스트. 사이즈가 되게 작죠? 미니 락고스트라고 하겠습니다.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강아지도 볼까요? 강아지. 저리. 후진. 천짐. 자 이제 라쿠라리 해볼게요. 사이즈. 이게 풀스러트래요. 얘들아기 딱 좋죠? 일단 볼게요. 노 노 노 노. 얘는 조그마하니까 가지고 있는 게 딱 좋아요. 미니 라쿠라리. 미니. 미니 락이 해라. 오 예. 미니 락 쪽에서. 이번엔 미니락이. 이 정도만 해도. 이 정도만 해도.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. 그 뭐랄까. 잘못하면 안에 들어가서 빠질 수 있어요. 오 오 오 오 오. 탈출했구요. 갑니다. 왜 왜 왜. 이겨 야 너 너. 너 중요한 길은 너 아니야 후진 갈게 후진 가나요? 다시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갈 때 가더라도 야 라쿠라니 보세요 이쁘죠? 목이 질질 끌고 다녀야죠 자 그러면 좀 리얼하게 자 좀 리얼하게 우리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아쿠라니 보기 위해서 돌멩이가 엄청 많거든요 과연 돌멩이를 탈수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오 그렇지 이름맛이죠 바로 아쿠라니는 오 좋죠 과연 후진 화제 화제 오 그렇죠 아 네 갑니다 어 뒤 쫓아가도 재밌네요 뒤보다 재밌네요 뒤보다 재밌네요 그렇죠 어허허허허 앞으로 오 저임밌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 잘가네 여러분들 호진 호진 오 힘좋아 힘좋아요 힘좋고 가까이서만 더 멋있지 오 손을 한손하다 보니까 좀 예루삼이 있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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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t 오 오 오 여기 딱 보면서 딱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드나요 여러분들? 이야 잘가죠? 이야 잘간다 저 땡기고 있어요 그냥 땡기고 있어요 그쵸? 어우 좋아요 여러분 자 지장거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이건 좀 못 넣는게 아니라 그냥 손을 줄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원시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 에삐야 일로와봐 에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에삐야 움직인다 에삐야 너한테 찾아간다 근데 여러분들 느리네요 에삐야 관심 좀 가줘라 어디서 하고 있어 에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 홀 라이 이리와봐 강아지 키워드 이쁠거같은데요 강아지 보니깐 강아지 사고싶네요 아 이쁘다 갑자기 강아지 사고싶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된거지 이거 원래 RC 사야되는데 미니 고스트 락 고스트 미니 락 고스트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강아지한테 어떻게 하지가 이쁘네 강아지도 여러분들 강아지 다 필요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던거 잘못했습니다 강아지도 필요할것 같구요 강아지도 키우고 RC도 키우면 되겠죠 예 멋있어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니 락 고스트 미니 락 고스트에요 자 RC F 엔티티고스트 발문에 미니 락 고스트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예삐여 있어 예삐여 있네 예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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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근데 그 강아지는 말 안들때 있잖아요 네 아시카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되지만 자 맞아 떠나죠 강아지는 떠나요 그렇지만 RC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RC는 항상 여러분도 같이 있을거에요 자 RC F 엔티티고스트 미니 락 고스트 미니 락 고스트 미니 락 고스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엄청 도움이 된 동영상 때문에 엄청 감사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오케이 짜잔 짠 오케이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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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